안녕하세요. 오늘은 허만성님의 그대가 날 G티폼으로 설명드릴건데요. 저는 오카포에서 치는거구요. 첫 마디부터 보면 G코드에서 레 미 솔 시 솔 미 레 이렇게 들어가요. 그럼 레 미는 4번줄 레 미 솔은 3번줄이죠. 레 미 솔 하고 시 솔 미 레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주가 시작이 되는데요. 마디의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갖춰주니까 G코드 근음 6번하고 시 2번줄을 갖춰주는거에요. 여기 5 4 3 6 솔 시 솔 그 다음에 미 레 할때는 근음을 한번 더 쳐주는데 여기 E플렛의 4번줄 미 를 눌러주셔야 되죠. 그 다음에 미 떼고 다시 G코드 잡은 상태에서 4 3 레 미 사 미 를 누르고 4 3 레 시 솔 미 사 4 레 그 다음에 두번째 마디 C코드에서 미 솔 솔 라 솔 레 미 솔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C코드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C코드 근음 5번하고 미 를 쳐야 되서 이거 4번 5 4 동시 쳐주고 미 그 다음에 솔을 쳐야 되요. 미 솔 할 때는 3 4 미 솔 솔 라 3번 솔 라 가 되죠. 미 솔 미 솔 솔 라 그 다음에 솔을 칠 때 근음을 한번 더 쳐주는거에요. 솔 그 다음에 네 미 솔 처음 시작할 때 네 미 솔 하고 세번째 G코드로 넘어가죠. 두번째 마디 C코드에서 미 솔 솔 라 솔 네 미 솔 이렇게 돼요. 처음부터 두번째 마디까지 연결해보면 레 미 솔 시 사 삼 구 솔 미 사 삼 육 레 미 솔 솔 라 솔 레 미 미 솔 라 솔 레 미 미 솔 레 미 그리고 세번째 마디 G코드에서 시 솔 미 레 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G코드 6번 하고 C 6 2 5 4 3 솔 그 다음에 미 레 시 되는데 미는 여기 4번 줄 다시 눌러주고 미 사 삼 레 시 레는 4번 그 다음 C는 5번 줄이죠. 레 시 시 사 삼 육 솔 미 사 삼 레 시 시 그 다음에 D7 D7에서 레 레 미 솔 시 솔 이렇게 넘어가죠. 여기는 쓰리핑거 한번 사 사 미 일 사 미 레 미 솔 이게 이제 쓰리핑거가 한마디에 두번이 들어가는데요. 기본 D7에서 기본 쓰리핑거 가 4 3 2 4 1 3 2 이렇게 되죠. 근데 저는 여기서 칼립서리즘으로 해서 근음을 한 번을 빼고 친 거에요. 4 3 2 4 1 4 2 기본은 이거지만 4 3 2 1 4 2 그리고 다른 코드 G코드 C코드도 마찬가지로 6 4 3 6 2 4 3인데 저는 6 4 3 2 4 3 C코드도 5 4 3 5 2 4 3 그런데 5 4 3 2 4 3 이렇게 쳤어요. 그러니까 뭐 두개의 주법을 다 치셔도 상관없어요. 여기도 레 할때 레 미 솔 이렇게 하나 아니면 하나를 근음을 빼고 레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좋은 걸로 치시면 되고 거기 이제 첫번째부터 네번째 마디까지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다섯번째 마디 G코드에서 C, Sol, M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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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 3번째를 누르셔야 되죠. 다섯 여섯번째 마디로 붙여서 보여드리면 시, 사, 산, 우, 솔, 미, 사, 산, 레, 시, 미, 솔, 솔, 나, 솔, 사, 삼, 오, 라 그 다음에 일곱번째 마디 G코드에서 레하고 1, 2, 3번 동시에 솔, D7으로 가서 근음 4번 1, 2, 3 동시에 그리고 다 띄워주고 솔, 마지막 G코드에서 솔을 쳐야 되니까 그럼 6번하고 3번 줄, 6, 3, 5, 4, 3, 2, 4, 3 이렇게 친거에요. 그 일곱, 여덟번째 마디 붙여서 다섯번째 마디부터 여덟번째 마디까지 다시 붙여서 보여드릴게요. 시, 솔, 미, 네, 네, 시, 미, 솔, 솔, 라, 솔, 라, 넷, 시,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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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이제 노래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노래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3핑거를 다 G코드는 6, 4, 3, 6, 4, 3, 2, 4, 3 C코드는 5, 4, 3, 2, 4, 3, D7은 4, 3, 2, 1, 3, 2 이렇게 친거고 그래서 이 3핑거 기본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G코드에서 한마디에 이제 두번이 들어가거든요 6, 4, 3, 2, 4, 3, 6, 4, 3, 2, 4, 3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간에 이제 반은 한 번을 쳐주고 한 번은 베이스럼을 넣어서 이렇게 쳐주는 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채워줬어요. 그래서 그대 날 바라보던 할 때 라시, 6, 4, 3, 라시 여기는 1도, 5도 얼터네이트를 쳐주고 5, 4, 3, 6, 4, 3, 도도시라 지코드 알고 있었지 렐레미파샤 섬미 그대 날 바라라시 순간에 도도시락시 이미 알고 있었지 렐레미파 오늘도 그대 아쉽네 잠이 룰수가 여기서 C코드에서 1,2,3번에 동시해서 없던걸 그대 날 바라라시 도도시락 나는 구름이니를 걸었지 렐레미파샤 오늘도 그대 향기 내 맘에 닿아 불괴물이 신코드 솔솔 라시 생각하고 1,5도 너무 좋은걸 그대보면 맘이 떨려와 여기 여기는 S4 코드를 넣어준건데요 4,3,2,1,3,2 하고 택기로 솔을 타이를 동시에 쳐주면서 3,2,1,3,2 4,3,2,1,3,2 이렇게 쳐주는거에요 이렇게 되죠? 설레는 내 맘 접어 띄워보낼까 그대 내 맘을 알까 I'm falling for you 이렇게 넘어갈때 여기가 D7에서 벨레미파 그 다음에 간주가 들어가거든요 쏠쏠쏠쏠 신코드 나의 사랑 내 모든걸 보여줄거야 내 모든걸 보여줄거야 따스한 햇살 나의 눈부시게 빛도시라 그대 나를 바라보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주가 들어가거든요. 솔솔솔 시 시 라 솔솔 미 6 4 3 4 3 솔솔 시 할때는 6 2 3 4 3 라 솔 솔솔솔 시 라 솔 그 다음에 C코드로 가서 솔 미 라 5 4 3 시 라 솔 시 라 솔 라 아까 전주에 있던거 다 그대로 치는거군요. 여기가 솔솔솔 시 시 라 솔 할 때가 6 4 3 4 3 6 4 3 4 3 6 2 5 4 3 라 솔 C코드 할때만 그것만 들어간거에요. 라 솔솔 미 라 솔솔 미 5 4 3 시 라 라 솔 라 여기 해머리 그 다음 다시 G코드에서 솔솔솔 시 시 라 솔솔 미 미 라 솔솔 미 4 4 3 5 비 솔 시 라 솔솔 여기 D7을 가면서 그는 솔솔 아까 전주 마지막 부분이랑 똑같이 친거예요. 솔 솔솔 라 시 라 솔솔 여기 D7으로 가면서 그는 솔솔 앞에 부분 생각하고 생각해도 너무 좋은거 거기 노래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. 일단 간주 다시 한 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시 라 솔솔 미 4 3 시 라 시 라 솔 라 시 라 솔솔 그 다음에 앞에 노래 들어가는 거에요. 육사삼, 라아시. 율도 오도, 얼터넷 스트레스. 해머리. 율도 오도, 율저버 피워보내니깐 그댄 내 맘을 알까 falling for you 내 사랑 내 모든 걸 보여줄 거야 따스한 햇살 날이 눈부시게 보도시라 그대는 날 바라보네 한 번 더 따스한 햇살 날이 눈부시게 보도시라 그대는 날 바라보네 그 다음에 전주 간주에 있던 뒷부분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후주로 들어가는데 그대는 날 바라보네 6 4 3 2 4 3 6 레 비 솔 하고 시 솔 미래 시 미 솔 솔 라 솔 라 레 시 솔 솔 솔 솔 솔 여기는 간주 마지막 부분에 똑같죠 이렇게 긁어줬어요 마지막 근음하고 1 2 3번 줄 해주고 한 번 줄 긁어주고 끝냈거든요 전주 간주 후주 다시 한 번씩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분은 레 미 솔 시 솔 미 레 미 솔 솔 라 솔 레 미 솔 시 솔 미래 그리고 간주 부분 그대 날 바라보네 지라솔솔이 지라 지라솔라 솔솔시라 솔솔이 미솔신구솔 솔솔 라시 그 다음에 앞에 노래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호주는 그대 날 바라보네 이렇게 끝내면 되죠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